안녕하세요. 함께 할수록 정답을 갖고 있는 정답 박정우입니다. 2026년 수능을 위한 화학원 개념의 정답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 기말고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오늘 12월 9일이니까 한참 기말고사 기간일 텐데 기말고사 끝나고 나면 이제 내가 고3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좀 들 거예요. 선택과목을 지금 거의 정한 상태일 거고 그래서 화원을 선택한 상태에서 EOT를 보는 사람이 많을 텐데 일단 선생님 소개를 간단히 하자면 많이들 알고 있긴 하겠지만 선생님은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를 졸업을 했고요. 메가스터디 온 지는 3년이 돼갑니다. 메가스터디 오기 전에는 D사 있었죠. D사에서 12년간, 무려 12년간 화학영역 매출 1위를 하고 그리고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능 화학을 선택해서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거 믿어도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업그레이드된 개념의 정답. 선생님 시그니처 강좌죠. 선생님도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검색해보거나 주의해서 많이 들었을 거야. 개념은 정원구, 개념은 정원구. 그치? 자 근데 화학 개념이 너무나 중요한 과목이잖아. 그래서 그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올해는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지금 수능 화학의 특징이 좀 있죠. 또 이슈가 된 게 있었어요. 이번 수능에서 1등급 컷이 50이 뚫렸습니다. 처음이죠. 처음 50이 뚫렸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당황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선배들이 이번 수능을 치른 여러분들 선배들은 되게 당황을 해서 자 이게 50 컷이었기 때문에 그렇잖아. 그럼 한 문제만 틀려도 2등급이라서 자 그래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지. 자 그럼 내년도 수능 어떨까요? 이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자 근데 50 컷이 2년 연속 뚫리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50이 뚫렸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 수능을 출시하시는 분들은 아 이 정도 수준은 안 되겠구나. 조금은 난이도를 조금은 높이자. 그래서 예상 컷은 선생님 이건 예상입니다. 자 예상 47 정도로 맞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물화생지 중에서 자 물류화학 선택량이 제일 적죠. 그래서 난이도 조절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물류화학은 쉽게 내세요. 생물지학은 상대적으로 좀 더 어렵게 내세요.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화학 컷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올해는 급기야 지금 50이 뚫리긴 했는데 21년, 22년, 23년 수능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때 학생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때 수능 때문에 화학은 아직까지도 되게 어렵다라는 인식이 많이 있을 거야. 그래서 공부해도 1년을 열심히 공부해도 통수 맞는 문제들이 한두 문제가 있어서 자 그래서 수능이 어렵다, 수능화학이 어렵다라는 인식이 있는데 23년이 지나고 24년 수능이 치러지기 전에 자 24년 수능이니까 이건 실제로 시행이 된 건 23년 11월이었겠죠. 23년 중반부에 정부 정책이 발표됩니다. 킬러 배제 정책 그래서 양쪽 관계 중화 반응의 난이도가 확 낮아졌죠. 그 결과 지금 24년 수능에서는 47컷이 나왔고요. 47이 1컷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번 수능은 이제 50인 거죠. 그러니까 수능화학은 어렵다라는 건 이 이전 얘기입니다. 지금 선택작수 불균형을 조정하기 위해서 평가원은 계속 난이도 조절을 할 거고요. 평가관리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지금 올해 수능화학을 선택을 하고 이 OT를 드는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내심 불안해할 거야. 아 내년도 50이면 어떻거나. 내년 50은 아닐 겁니다. 2년 연속 50은 아니니까. 그래서 47 정도로 맞춰줄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진 또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쉽게 내주기로 지금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1, 2등급을 받기가 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위권 학생들은 이제 실수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겠고 오히려 중하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3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기회예요. 개념 2회독, 기출 3회독. 그러니까 오로지 이것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입에 하나도 안 보고 모여서 하나 안 풀어도 개념 2회독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 기출됐던 이 기출 문제들을 3회독을 돌리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2등급은 나옵니다. 그 정도로 난이도가 낮아졌다는 거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수능에서 나 화학을 해볼 거야 라고 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안 그래도 된다고. 안 그래도 된다고. 1년 내가 열심히 해서 예전에는 그랬어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통수 맞는 거지. 그래서 화학을 선택해서 그렇게 약간 배신을 당하는 그런 학생들 때문에 되게 가슴이 아팠는데 이제는 그런 과목은 아니다. 내가 1년간 열심히 저를 준비하면 1, 2등급을 받을 수 있다. 사탐은 얘기도 이제 이슈가 되죠. 그런데 사탐으로 사대값을 바꾸는 거는 반드시 내가 그걸 바꿨을 때 2개 등급 이상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과탐에서 부여되는 가산점의 핸드컵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내가 과탐을 선택해서 내가 화학을 선택해서 1, 2등급을 받아낸다? 그러면 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것만으로 거기에서 선택해서 1, 2등급 안에서 가산점까지 챙길 수 있으니까. 그래서 화학을 선택해서 올해 수능을 보겠다. 선생님은 되게 칭찬해주고 싶고 그리고 이게 정말 대학에 가면 그렇잖아.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 화학을 해서 대학에 가면 거의 모든 전공이 다 화학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서 전공을 하고 나중에 취업을 할 때도 반드시 도움이 되는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원래 하고 가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했다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고 그래서 더 열심히 도와줄 거예요. 1년간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뛰어보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수능과학을 선택했어요. 이제 선생님이랑 열심히 1년간 달려볼 건데 자, 또 업그레이드는 선생님이 교재 구성은 어떻게 해놨는지 그 얘기하고 이제 강좌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교재는 아마 딱 받았을 때 어, 우와! 4권이나 되는 책들 보고 되게 뿌듯했을 거예요. 지금 화면상은 이렇지만 실제로 봐도 색이 훨씬 이쁠 겁니다. 고급지죠. 자, 개념 교재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서브노트, 스프링 노트로 돼 있는 서브노트 그리고 워크북이 2권이 갔을 거예요. 자, 한 권은 이제 문제가 들어있고 하나는 해설집으로 돼있어요. 총 4권의 교재를 구성해놨는데 자, 각각의 교재를 이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하천명 한번 듣고 자, 그리고 이제 수강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일단 개념 교재는 몬스님이 시그니처 강의고 시그니처 교재니까 완벽합니다. 완벽한데 그래도 자만하면 안 되잖아. 매년 업그레이드 합니다. 매년 업그레이드 해서 올해는 이제 1단원과 4단원 조금 더 힘을 줬어요. 그래서 최근 경향에 더 맞게 좀 더 심화된 교재를 구성을 했기 때문에 더 완벽해졌다. 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 편 교재는 쭉 보면 물론 2학년 때 이제 홍급하였던 학생들 많이 있겠죠. 자, 개념 교재를 쭉 보면 그 안에 내용 정리뿐만 아니라 이렇게 정답 박스라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정답 박스는 빈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빈칸으로 되어 있어. 무슨 뜻일까? 굳이 채워야지. 내가 써야지. 스스로 채우는 거예요. 스스로 채우는 건데 숙제로 내주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이거 이제 다음 시간까지 여기 뭐 진도 나갔으니까 이거 개념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까지 채우세요. 이렇게 안 합니다. 같이 할 거예요. 어떻게?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개념을 정리하면서 여기를 같이 한번 채워볼 거예요. 이 책에 있는 모든 정답 박스가 다 채워지잖아요. 그런 걸 이제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 어떤 개념서가 좋은가요? 제가 뭐 내신할 때 뵀던 게 좋은가요? 아니면 뭐 수능특강이 좋은가요? 이렇게 막 물어봐요. 근데 가장 좋은 개념서는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가는 거야. 이 책으로.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단어보다 4단어까지 자, 개념을 쭉 들으면서 우리 같이 채운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같이 이 정답 박스가 내가 이해한 바를 그대로 적으면서 정리를 하잖아요. 가장 좋은 개념서예요. 그걸 만들어가는 거야. 1년 동안. 선생님 2학년 때 내신하면서 개념을 했는데 또 이 개념을 들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공부는요. 선생님이 연간 오태에서 얘기했지만 공부는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개념을 2학년 때 했다 하더라도 전부 다 알고 있을까? 전부 다 기억하고 있을까? 아니에요. 내가 개념을 다시 해서 10%, 20%라도 다시 한 번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다른 다시들을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 한 번 다시 보세요. 수능을 위해서 개념 한 번 처음부터 겨울에 안 보고 시작하면 안 됩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문제 풀다 보면 잊혀진 개념들이 있어. 다시 돌아와야 된다고. 그러지 말고 처음에 개념을 제대로 잡고 다시 한 번 잡고 그렇게 해서 더 다지세요. 2학년 때 잊혀진 개념들. 알고 있던 개념도 한 번 더 보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져요. 분명히. 여러 번 듣는 거. 왜 선배들은 여러 번 들을까? 나 개념 몇 회독했어? 이렇게 몇 회, 몇 회, 3회, 4회. 도대체 저게 도움이 될까? 도움이 안 됐다면 그 선배들이 계속 그렇게 했을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서 여러 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겨울에 듣고 끝나는 게 또 아니에요. 한 1학기에는 두 달에 한 번 정도 봐야 됩니다. 2학기에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세요. 처음에 보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려도 나중에 처음 듣고까지 개념 보는데 두 시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걸 안 해서 잊혀진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념은 계속 반복하면서 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서 자기 손으로 다시 한 번 정답 박스를 쭉 쓰면서 따라오세요. 이렇게 정리하고 우리 진도로 이 책으로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스프링으로 돼 있는 서브노트 있죠? 서브노트는 안에 손으로 다 정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사람 글씨인가? 라고 싶을 정도로 잘 쓴 글씨인데 우리 글씨를 굉장히 잘 쓰는 선생님 조교수님이 있어서 그 조교수님이 쓴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써놨는데 정답 박스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 좀 전에 본 책에는 정답 박스 내용이 비어있다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가 수업을 하면서 선생님이랑 같이 채운다고 그랬지, 그치? 근데 서브노트에는 그게 써있네요. 그러면 서브노트는 수업을 들을 때, 개념 강의를 들을 때 옆에 같이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옆에다 써있는데 그걸 보면서 어, 선생님이 잘 적고 있나? 이렇게 확인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야. 이건 들고 다니면서 자기가 복습할 때 쓰라고 준 거니까 자, 학교 오고 가면서, 학원 오고 가면서 차 안에서 봐도 되고 틈틈이 보세요. 복습할 때 사용하라고 드린 책이니까 그렇게 활용하시고 개념 강의 들을 때는 펼쳐놓지 않는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새롭게 구성된 게 워크북입니다. 자, 워크북은 이제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내가 개념이 제대로 이해됐는지 확인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선생님이 이제 기출, 기출엔 변형의 정답이 나갑니다. 거기에는 난이도가 가장 최상 난이도까지가 다 실려있고 일단 우리가 개념을 하면서 이 워크북을 통해서는 기본적인 개념 문제들을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완전 다 쉬운 문제들만 있는 건 아니에요. 난이도 중정도까지는 실려있는데 자,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 같이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개념을 들으면서 같이 확인을 해주는 거죠. 그러라고 드린 워크북이고요. 자, 구성은 하루에 열문항식 수업을 들으면서 자, 이거 지금 언제 끝내야 되지? 이 개념 강의. 겨울에 시작했다면 겨울 안에 끝내야죠. 12월에 시작했어. 12월 우리가 중순 말 이렇게 시작했어요. 2월까지는 반드시 끝내야 돼요. 반드시 다 끝내야 되니까 하루에 열문항식 계획을 잡으세요. 그렇게 편집을 해놨어요. 그렇게 책 구성을 해놨어. 데이 1,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데이 2, 1번부터 다시 10번까지. 그래서 이게 승부가 생길, 승부욕이 생길 거야. 보면 아, 열문제야. 오늘 눈으로 이거 해야 된다. 딱 나눠놓으니까 그런 의욕이 생긴다 하더라고. 자, 그렇게 해서 그런 얘기를 또 듣고 구성을 해놓은 거야. 자, 하루에 열문항식 주 5일. 뭐 주 7일이긴 하지만 매일 1, 7일에 다 공부할 것 같지는 않고 자, 다른 과목도 있으니까. 그래서 5일은 꾸준히 하세요. 5일은 꾸준히. 자, 그래서 주 5일 총 8주 분량을 만들어놨습니다. 8주. 8주 동안은 끝내 자는 거지. 개념 다 듣고 자, 워크북 병행을 하면서 8주까지 끝낼 수 있게. 자, 그래서 일주일에 5주, 5일이니까 열문항식 50문제죠. 자, 8주니까 자, 400문제입니다. 자, 400문제가 이 워크북에 실려 있고요. 그래서 나눠놨으니까 단원 목차를 데이별로 나눠놨으니까 하루하루별로 공부할 수 있는 분량으로 나눠놨으니까 그거를 지키면서 풀어보세요. 그럼 딱 개념이 끝나면서 워크북도 끝나고 그래서 기본적인 학습이 돼 있을 거야. 그래서 1단원 끝나면, 개념이 1단원 끝나면 물론 교재에도 단원 문제가 있죠. 자, 그 단원 문제 풀고 그리고 워크북 1단원을 푸세요. 워크북 목차에 보면 자, 소단원별로 다 자세하게 나눠놨어요. 1단원, 크게 1단원이라고 말해놓고 1-1단원, 1-2단원 이렇게 다 나눠놨으니까 그 소단원 진도에 맞춰서 개념 강의 학습이 되면 자, 워크북도 같은 그 내용을 복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단원 끝나면, 1단원, 2단원 끝나면 2단원이 다 같이 되게끔 그렇게 병행을 하시고요. 자, 워크북은 이제 주요 문항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본적인, 너무 기본적인 문항들도 들어있기 때문에 자, 그런 것들은 생략하고 자,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되는 그 문제들에 대해서는 자, 주요 문항 풀이를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워크북 같이 활용을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건 비타민 교재로 들어있는 훈구단이죠. 뭐 2학년 때 많이들 해봤을 거예요. 훈구단 자, 구구단 아니고 훈구단 자, 훈구단은 기본적인 필수함기 사항들을 반복할 수 있는 그런 부교지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OX 형태하고 이제 단답형이 들어있기 때문에 잊혀지는 게 분명히 있어. 그리고 점점 빨라져야 되는 것도 있어. 기본적으로 원자 번호 몇 번 그러면 툭툭툭 나올 것 같지? 아니야, 그거 계속해야 돼. 계속해야 돼. 문제 푸는데 원자 번호부터 바뀐다? 절대 문제를 빨리 풀 수가 없어요. 아, 구구단이 느린 사람이 수학 문제를 어떻게 빨리 풀어? 그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계속 반복을 해달라는 거지. 선생님이 훈구단을 처음에 냈을 때 선생님도 놀랐어요. 이거 원래 현장에서, 현장 학생들을 위해서 매주 복습하고 점검하려고 그렇게 쭉 누적해서 만들어놨는데 강의가 다 끝나고 평가, 수강평가, 수강후기 이런 걸 볼 때 훈구단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 그래서 아, 이런 걸 학생들이 되게 좋아하고 좋아했다는 건 자기가 도움이 됐다는 얘기구나. 자,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출시를 했을 때 그 반응을 보고 되게 놀랐어요. 그래서 개념 강의 들으면서 훈구단 꼭 같이 병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점점점 기본적인 문제 푸는 속도가 빨라질 거예요. 4페이지를 빨리 들어가야 되잖아. 그치? 그게 관건 아닌가? 그럼 4페이지를 빨리 들어가려면 1, 2, 3페이지가 속도가 붙어야죠. 그거에 대한 기본적인 속도 훈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 훈구단 같이 개념 강의와 병행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강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냐면 자, 개념 강의는 길죠. 깁니다. 자, 긴데 개념 강의만 58강 정도 될 겁니다. 대략. 더 늘어날 수도 있긴 하지만 자, 대략 58강 정도 될 거고 자, 워크북은 주호문항 풀이를 해서 같이 넣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올해 선생님이 좀 달라진 게 뭐냐면 개념의 정답이 선생님이 시그니처 강좌잖아.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조금 더 고2, 고3을 구별해서 고2는 고2에 맞게, 고3은 고3에 맞게 좀 더 해주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듣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올해 자, 고2하고 고3 개념의 정답을 나눴고요. 자, 고2는 내신에만 나오는 것들 있잖아. 수능은 안 나오는데 내신에만 나오는 것. 그거 위주로 해서 고2 개념의 강좌를 만들어 놨고 대신 고3은 이제 여러분들은 수능에 나오는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내신할 때는 뭐 내신을 위해서 내신 점수를 얻기 위해서 했던 부분적인, 지역적인 부분의 개념들이 있었을 거야. 그런데 수능은 그런 것들을 안 다루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선생님이 빨리 빨리 스킵하고 오히려 수능에 나오는 부분을 더 집중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능에 출제되는 부분 그래서 거기에서 변별력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부분은 상당히 자세하게 개념 강의에서 들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고2하고 고3하고 개념의 정답을 분리했다. 자, 그래서 올해는 좀 더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자, 개념의 정답이 수능에 초점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자, 수업을 들으면서 개념 강의가 1단원이 끝나면 단원 문제 푸시고요. 자, 그 다음에 1단원 워크북을 같이 푸는 순서로 해서 1단원 끝나면 1단원 워크북, 2단원 끝나면 2단원 워크북 자, 이 순서대로 이제 학습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후에는 연결되는 강좌가 자, 선생님이 뭐 연간 콜에서도 얘기했지만 기출엔 변형의 정답이 이제 올해 또 새로 나갑니다. 자, 기출의 정답이 있었는데 변형 문제를 학생들이 많이 원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출 문제와 변형 문제가 같이 들어있는 자, 강좌가 이후 연결 강좌니까 자, 그거하고 같이 수강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도 12월 안에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개념을 수강하시면서 자, 개념책, 그 다음에 워크북 그리고 워크북 앤드 이 기출엔 변형 이제 고3이니까 다 같이 해야지. 겨울에 3월 들어가기 전에 우리 3월 목평 전에 개념, 기출, 변형 한 번씩은 돌립시다. 그 정도 각오로 공부해야 됩니다. 이제 고3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개념, 기출, 변형까지 12월부터 시작해서 2월 말까지 한 번 끝내놓고 그리고 3월부터는 이제 스킬 강좌 그 다음에 모의고사 강좌 이용해서 더 다지는 자의 실력을 더 향상시키는 그런 연간 커리를 여러분들이 따라오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새로 업그레이드된 자, 고3만을 위한입니다. 고3만을 위한 개념의 정답 자, 강의를 시작할 거고요. 자, 오리엔테이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그러면 강의에서 만나겠습니다. 자, 고3만을 위한 개념의 정답 자, 고3만을 위한 개념의 정답